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전망대에서 2023년 신년 할애 예배와 한국교회 화요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세계총 신화석 대표회장은 한국 교회의 순결성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남북한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기도 모임이 되길 기도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에서는 신대표회장과 우리민족 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이 새 인사를 전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김포 성폭력 상담소에 헌금을 전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범국민운동 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을 통해 세계총 대표회장을 맡았던 김효셉, 고시영, 정서영, 심평종 목사에게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습니다.